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앱솔레스 슬래시어와 케인 15포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지요 자 요것은 주운 행운으로 해야 합니다 어 사작이 됐기 때문에 50% 망치를 할 건데요 어딨습니까 망치가 아마 있을 거예요 50%에서 성공해서 성공을 하면은 순백을 하도록 하구요 안되면은 안되면은 이노를 하고 아 이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흑흑 아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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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흑 아흑흑 아흑 아흑흑 아 꼭 잘되면은 계속 다 실패하더라구 다섯개? 아 네개는? 아 망치고 싶으러 헤버 보여 오케이 오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나 사자 오작 되는데요 요건은 70%가 됐습니다 오케이 지우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흠 음 이거요? 무기의 구작이 끝인데? 음 망치해서 구작인데? 순백을 해야 살려... 살려서 다시 잡을 하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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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부 스탯을 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장 남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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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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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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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자. 아 됐다. 얼마나 쓴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아.. 얼마 썼네? 7 곱하기 4 곱하기 9,000 곱하기 1,900원 어? 어? 잠깐만 7 곱하기 4 곱하기 9,000 곱하기 1,900원 아니! 한작 때문에 4억 7,000 썼는데 아니 한작 때문에 4억 7,000 썼는데 언제 4만 2,400원 그래서 2,900원 9,000,000 Saturday 히힛 흠 3작 남았네 이게 6작이었던 것 같은데 아 얘네들은 노작값이 비싸가지고 4억 4.4억이거든요 최소한 이거 안에는 들어가야지 본전 측이 이상은 할 것 같은데 다 만나온다 아 진짜 다 만나오네 미치겠네 더 사면 안되는데 얘는 지금도 손해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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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들어간다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여기서 난리 나는군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났리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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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와야 돼? 어떻게 안될까? 흐흫 아 미치겠네 아 1600원짜리 좋다 아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거는 진짜 난리난 것 같다 아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따 뭐 더 서워? 어.. 미치겠네 아 왜.. 튕겼스.. 어..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아.. 마지막에 애먹는다 어.. 미치겠네 또 사와? 와.. 한 10억 넘게 든 것 같은데 최소한 이득 본거 다 날라갔네 아.. 9.. 10.. 쯧 9.. 9..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꼬였네. 여기까지였나? 12 곱하기 9000. 12죠. 아마 여기까지 있었죠. 어디까지 있었죠, 제가? 주은이? 여기까지 있었나? 64 더하기 12 빼기 1 곱하기 9000 곱하기 1900 13억 썼네? 14억 썼네.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네. 14억. 자, 13억이죠. 그럼 6.5억이죠. 맞죠? 그럼 슬래시어가 10억이라고 치. 잠깐만, 슬래시어가 10억 5천. 6.5억이니까 10억 8천. 야, 최소 11억 치긴 해야지 본전 치기 들어가겠는데? 아, 펜쳐케인 내가 10억에 팔았을 텐데. 아,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10억에 절대 못 넘깁니다. 얘는 왜 도대체 14억이니? 아, 비싸게 주고 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참, 제가 아마 11억 주고 팔았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내가 팔고. 아, 11억 5천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냐. 제가 10억 8천이니 들어갔으니까. 저도 그래도 5천 이상은 좀 남는 장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11억 5천에 판다고 치면은? 3천만은 3천 6백의 서술어가 들어가겠지? 아, 5천도 안났는데? 아, 아, 그럼 11억. 8천만, 8천만 원. 남은 장사 가자. 슬래시요. 슬래시 10억 5천 늘었거든요? 아, 난리났다. 아, 마력이네. 다행이다. 아, 시갑상으로 한대. 이건 아니에요. 욕이 완전 기네. 15억이라고? 아, 그래? 자, 12억 1천 있었고요. 아, 15억 5천. 12억 2천. 어, 어, 13억에도 팔렸었네. 어허. 비슷하거든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3억. 다 메꿀 수 있을 것 같아. 손해는 안 볼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잘 팔릴 것 같아. 아, 이것으로 슬래시와 핀척키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